자 계속해서 두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할테구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고 아까 조금 못 챙겨봤던 업종 대표주 가볍게 좀 더 체크해 보고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cgm과 같은 진단키트가 다시 돌아서고는 있습니다만 낙폭화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내지 못하고 위에 이평선 들 많이 있는 저항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하락추세 단기적인 하락추세죠. 그러니까 저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cgm은 외국계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다 무너 졌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는 현재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핀테크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도 이제 추세를 돌려내야만 이렇게 돌파 하면서 돌려내야만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인데 비교적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꼭대기 부위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에요. 자 여기 인건부터 계속 부담스럽다고 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갔습니까? 아니죠. 계속 비실비실비실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도 못 하지 못하고 그냥 박스권 여기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3개월째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접근하고 싶으시면 강하게 돌파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계는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다시 코로나 확산세 크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치킨 하나 시켜 먹어 볼까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택트 핀테크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데 아까 네이버 카카오도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먼저 많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먼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추춤 추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카카오에 좀 더 관심 가지자 그랬고 먼저 돌아서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핀테크에 보면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는 한번 추가 상승 시도 넣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닥터케인은 어디를 접근했다? 다 나를 접근했거든요. 다 나를 접근하고 그냥 위에서 짧게 단타 치고 빠져나오고 자 또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들어갔다? 다 날던지고 난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 들어갔습니다. 매수위에 플러스. 그죠?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순환매 나오기 때문에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별 순환매 이렇게 잘 해낸다면 계속 승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디 순환매 들어온 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디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5g 들어가 있거든요. 5g 에이스테크 계속 지속적으로 몇 번 단타 쳤던 종목이고 이거 돌아설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에이스테크에 매수가 쪼끔 들어가 있고 외국인 매수세 이렇게 추세가 돌아서기 직전이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조금 선침해 성량이 있는 겁니다. 뭐가 먼저 갔다? kmw 먼저 이렇게 돌아서고요. 하라투스에 돌려내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다산 네트워크와 같은 5g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먼저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를 찍었거든요. 에이스테크가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삼각 수렴 스타일이고 돌파한다면 3만원권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이 딱 돌아서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 선침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 딱 한다면 양호하게 또 갈 수 있다. 5g 에서는 여러분들께도 계속 추천 많이 드렸고 에이스테크를 관심있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은요. 애플 이슈가 있으면서 LG 이노텍이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한 그런 상황이고 조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이치바텍은 추세 다 무너졌고요. 인탑스, 인터플렉스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잘 봐라 그랬습니다. 3개의 종목이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인탑스라든지 파워로직스, 인터플렉스는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위치니까 나중에 상황 봐서 LG 이노텍 정도를 적당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데 휴대폰 섹터는 현재는 크게 대장주 성량인 LG 이노텍과 LKH 바텍이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G 이노텍은 이제 돌아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신세계와 같은 종목 여러분들께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디에서 매수? 그렇습니다. 지지에서 매수. 왜 지지다? 여기 계속 두드려 맞고 내려왔던 여기 뭐 저항이었는데 딱 돌파하면 뭐다? 갭으로 돌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4만원 목표치다. 요날, 요날 티스코가 그 다음 날 이야기했을 겁니다. 형은 여기서 24만원에 던졌는데 요날 물어봤습니다. 와 머리 좋네. 어떻게 했냐? 들고 있는데요. 그랬죠? 닥터케인은 던지고 다시 매수. 다시 매도. 다시 매수. 다시 매도. 다시 매수. 이번에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 저항도 있잖아요. 계속 돌파 시도가 나오면 뚫거든요. 앤드 시장의 시장의 지금 흐름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입의 종목이 퍽퍽퍽 하면서 돌아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홀딩. 어저께 절반 매도. 그렇죠? 아까 수익 현황 확인해 드렸습니다. 내일 만약에 더 쳐진다면 뭐 적당히 다 던지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 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괜찮았던 종목 뭐다? 그렇습니다. 한전을 닥터케이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했다? 여기에서 딱 가는 겁니다. 사자마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전일 절반. 전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위꼬리 달고 밀리기 시작하면 뭐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조정 받으면 다시 매수. 여기서 왜 던졌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고점 인근이에요. 전고점. 여기는 뭐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또 반복할게요. 여기에 저항을 돌파하고 이평선 지지하는 여기 권력은 매수 전고점은 저항이니까 어떻게? 매도. 그렇죠? 다시 조정 적당히 받고 이평선 올라오면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 또 어떻게 한다? 매수. 그것을 무한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JYP 그 다음에 한국전력 신세계 사는 것마다 요새 날라당깁니다. 날라당겨요. 그리고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현대광선을 날라갔고요. 그렇죠? 전부 다 수익 다 냈던 종목이에요. SK텔레콤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패턴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관련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픽까지 다양한 흐름 자 아모레퍼스픽은 닥터케이가 중장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추천 영상에 보시면 중장기 가능하다는 종목 다섯 종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야기 해볼까요? 아모레퍼스픽 8월 2일자입니다. 8월 2일자 말씀드렸어요. 1년 후에 봅시다 했는데 벌써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아모레퍼스픽 SK하이닉스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 중공업 삼성 중공업 하나 더 있죠. 이마트 전부 다 위에 다 올라가셨습니다. 8월 2일 날 말씀드렸고요. 중장기 했으면 수익 괜찮은 겁니다. 그럼 너도 그거 사가지고 쭉 들고 가지 저는 저는 다 한 번씩 먹고 교체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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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셀트리온 제약 61% 수익 셀트리온 계산도 못하겠습니다. 계속 수익 들어가는 거 족족 하루 이틀 만에 10%씩 먹어내는데 쭉쭉 들고 갈 이유 없죠. 그죠? 바쁘고 그죠? 대응 빨리빨리 하기 힘들고 한 분들을 위해서 8월 1자 기준으로 그때 중장기 다섯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나중에 보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바꿨다 그랬습니다. 업로드 되는 거 올라오고요. 인기 동영상 여기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중장기 추천종목 8월 2일자 여기 있거든 4개월 전이죠.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요. 추천 동영상 목록들이 있고요. 공부 한번 여기서 난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댓글로 나 공부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닥터케이가 더욱더 관심있게 그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고 좋아요 눌러봐야 닥터케이한테 금전적으로는 1도 이익이 되는 거 없어요.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아까 잠깐 집합했고요. 엔터테인먼트 이제 돌아서는 초입입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주하고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항공주하고는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반발 매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계속 좀 더 지속되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이런 기조이겠습니다만 주도주는 아니에요. 게임주 아까 잠깐 체크해봤고요.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게임주도 NC소프트 정도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유딜 종목 지금 상당히 급등 이후에 급등 이후에 지금 조금 추춤추춤하면서 다시 돌아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닥터케인은 여러분들께 유니슨 소개시켜드렸죠. 유니슨이가 아직은 조금 추춤추춤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중간에 수주 소식 넘어가면 5%씩 막 떴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밀리고 하거든요. 반드시 여기 6천원 인근을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매수를 해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올라오면 6천원 인근에서 5천8백원에서 6천원 인근에 상당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다시 한 번 더 추세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삼성생명을 7만 2천9백원에 매수했다. 우리 옛날에 팀K 팀원이었거든요. 매수포인트가 그래도 21인근에 딱 붙었을 때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서 좀 줄였다. 그렇게 여기 아까 한 것 같거든요. 양호 양호 여기 7만 6천원 여기 정거점을 돌파하면 계속 홀딩 그렇지 않고 조금 주춤하면 비중도 좀 줄였다가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추가하든 아니면 시장상황이 안좋아지면 이제 끝내든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내일 강하게 한 번 더 추가로 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대양봉의 20일 지지권에서 장대양봉의 거래량 조금이라도 더 썼으니까 정거점 돌파여부 체크 잘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닥터케이 포트폴리오거든요. 현대모비스를 24만원에 50% 갖고 있다. 자 이것도 계속 사고팔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4만원이니까 적당히 매수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죠? 여기 정거점 인근 25만원대 틀어막혀있는데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홀딩 가능 그렇지 않고 25만원 꺼내서 또 밀린다 싶으면 좀 일부 축소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 60일선 딱 지키고 있거든요. 더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더 길게 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이 정도 봐도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 딱 트렌드를 이루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추세선의 하단은 지지 상단은 저항 그죠? 근데 여기 상단까지도 못 가고 자꾸 위에서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고 있죠. 지금 25만원 건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끌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 자 그래서 25만원 꺼내서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축소 25만원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홀딩 60일 이탈하면 좋지 않으니까 비중 축소 입니다. 최근에 수급은 썩 좋지는 않아요. 기간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매도하고 있는데 닥터케이리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지권이니까 슬쩍 들어가 봤는데요. 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고점부에서 약간 출렁거리면 창산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와우 한국토지신탁 1850원에 매수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이 포인트가 나쁘지 않아. 여기서 매수할만 합니까? 이상한데 합니까? 퍼펙트! 매수포인트 퍼펙트! 올라갔다가 비실비실 거리니까 아까 일부 좀 줄였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전일 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장대양북 넣으니까 어떻다? 베리 굿! 거리에도 섰구요. 자 턴 아라운드 하는 종목들은 뭐다? 가기는 가는데요. 쭉 바로 가는게 아니라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한다. 왜? 앞전에 장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대가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카카오의 지지화 닥터케이가 거의 99.9% 다 맞췄거든요. 8만 7천원대부터 그 이쪽에 가보면 장대가 다 있어요. 장대 장대에서 줄여주고 다시 올라오는 지지권에서 사고 또 올라갈 때 장대에서 밀린다 시키면 또 차이 싫어. 또 밀리면 또 지지권에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무한 반복 하시면 됩니다. 장학권 장학권 에서 여기 여기 장학권에서 조금 장학받는다 싶으니까 절반 매도 한 것 같고요. 잘 했고요. 내일 내일 자 2천 2천원 정도는 반드시 지겨야 됩니다. 절반 끊었기 때문에 2천원 이탈하는 거 보고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2천원 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몇 퍼센트 2천원 까지는 그래도 큰 퍼센테이지 아니죠. 2천원 이탈시에는 반드시 차익실은 더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상승한다면 양호 현대 그린푸드 전 일주일 였다. 그러니까 방송에 열심히 듣는 분들은 포인트 강조하는 포인트에서 딱딱 들어가요. 어느 정도 이거 봐요. 이거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슬쩍 들어가 볼만 해요. 그죠. 한번 슬쩍 들어가 볼만 한데 이렇게 추세는 돌아서기 직전이다. 확인했으면 뭐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수급을 딱 확인해 보니까 수급은 별로예요. 수급은 별로이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 쓰기 시작하면 매수 가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 바이오텍 관심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앨리스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면 좋을 것 같습니까? 1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2번 앨리스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닥터 부담스러울 것 부담스러울 것 부담스러울 것 어디가 매수 포인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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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는 매수 못해요. 맨 마지막에 한다면 여기 정도가 하면 하는데 여기 상당히 부담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위에 있거든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관망하시기 바래요. 매수 포인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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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진자리 그 말고는 매수 못합니다 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못합니다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자 종목상담 추가 없으시면 또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신고가를 계속하고 하지만 소외를 받는 분도 상당히 있고 고점부에서 잘못 매수를 해서 물려버리면 지수는 암만 잘 가도 또 내꺼는 오히려 마이너스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좀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솔리드 솔리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솔리드도 나쁘지 않고요 전일 정도에 슬쩍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락추세 돌려냈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그 솔리드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 패턴이 오늘 방송한 그러니까 1부에서 방송한 내용 중에서 이 패턴이 벌써 두 종목 이상 나왔습니다 뭐? LG전자 돌아섰죠 또 뭐? LG디스플레이 그죠? 돌아섰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솔리드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카카오도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카카오도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밑에 이평선을 다 깔아 놓은 우상량하는 종목 이평선과 이격이 작은 종목에 집중하시면 수익 나기가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주를 위한 업종 대표주 분석방송 그리고 종목 상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독 옆에 보면요 가입이 있는데요 회원들을 위한 맞춤 영상도 지금 셀트리온 분석방송이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팬클럽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닥터케이가 사랑을 주신 만큼 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자 유료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비중이 좀 있으시면요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회비보다 몇 배 비중에 따라서는 몇 백 배의 시그널에 따라서 회비값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혼자 하는 것보다 백 번 낫다 카페 링크 되어있으니까요 가입 가입 절차라든지 수익 현황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영상 올려놓을테니까요 공부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아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일곱 가입 아